오늘은 2월 23일 목요일, 음력으로는 2월 4일 임자일이니까요, 쥐날입니다. 겨울 창고에 나타난 검은 쥐의 날입니다. 오행상 그 임자는 물과 물이 만난 날입니다. 물이 모이면 큰 물이 만들어지듯이, 임자의 기운에는 진취적으로 임하는 그 왕성한 의욕적인 그 기운이 들어있는데요. 하면 하고 또 안 하면 안 하는 맺고 끊는 것이 아주 확실한 기운을 의미합니다. 흐르던 물이 더 탄력을 받게 되는 그런 형국에서는 어느 한 곳에 머무를 수 없는 늘 그 변동과 변화의 도인, 이동하고자 하는 그 강한 힘도 들어있습니다. 죽어라든지 또 마음이라든지 또 하는 일도 그래서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많은 그 풍파에 놓이게 될 그런 운명도 항상 그 함께 암시하는데요. 물의 그 과한 그 힘만을 믿고 메시아의 그 능력 이외로 큰 꿈을 꾸기도 하기 때문에 타인의 그 시선에는 느긋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외화대빈의 그 실속이 없는 사람으로 비칠 수도 있는 그런 형국을 의미합니다. 임자의 기운은 처음보다 그 끝으로 갈수록 나아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돈복이나 또 사람이나 또 하는 일이나 모두 그 마찬가지인데요. 임자에는 그 전생의 그 덕을 쌓은 그 공덕이 배어있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 역전 홈런 또 인생 그 역전의 그 행운을 주는 그런 그 묘한 그 기운도 임자에는 들어있습니다. 이런 그 임자의 기운을 그 종합적으로 모두 그 고려를 해보면 결국 이날 그 돈복 터지게 만들어줄 가장 좋은 그 풍수적인 또 오행적인 그 비책은 첫째는 그 물기운의 그 과함을 덜어내라는 것이고요. 그 상태에서 그 현실에 그 뿌리를 둔 그 현실 안목이 의사결정의 그 중심에 서 있을 때 그때 그 돈복이 크게 그 터진다는 점입니다. 둘째는 그 유난히 그 행운수가 들어있는 그 임자의 기운에 맞는 복권이라든지 당첨, 응모할 일이라든지 경쟁 이런 일에 도전을 해보라는 것이죠. 루토 구입도 물론 해당이 되고요. 셋째는 그 물처럼 그 재물이 새지 않도록 큰 지출의 그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임자일은 피해서 그 다음 날로 날짜를 미루는 것도 아주 좋은 그 풍수 방법이 되는데요. 그렇게 되면 그 돈복을 내 손으로 그 새지 않게 지키는 또 아주 그 효율적인 그 전략도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목요일 그 임자일에 크게 그 돈복 터뜨리시기 바랍니다.